자, 주목을 맡았습니다. 장현지가 하단 쪽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으로 로우킥을 계속 넣고 있어요. 로우킥. 당연히 로우킥에 노출되거든요. 또 나와있는 앞선이 좋습니다. 앞선 다시 한 번. 앞선을 얼굴적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장현지도 물러서지 않고 압박하면서 케이지를 등지게 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경기. 자,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양서우 선수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밀었어요. 자, MMA 룰이니까요. 자, 그런데 바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장현지가 거리 싸움만 잘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고요. 반대로 양서우 선수는 킥이나 펀치가 아주 깔끔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실히 1라운드 본인이 갖고 왔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왼손 더블젯 위에 로우킥. 그리고 장현지. 아, 바디킥 좋습니다. 장현지. 아, 장현지가 그래도 가까운 거리 좀 많이 찾고 있네요. 왼손. 자, 바디 그리고 앞면. 자, 바디 노리고 앞면 들어가고. 오! 네, 장현지의 러시가 좀 먹히고 있습니다. 자, 파고듭니다. 앞면쪽으로. 자, 먼저 앞면쪽에 펀치러시. 장현지 닛킥. 자, 들어와서 바디킥. 네, 그렇습니다. 자, 근접전, 타격전. 네. 확실히 두 선수가 모르는. 아, 이거 왼손 장현지 펀치 좀 들어가네요. 자, 두 선수 모두 피하지 않아요. 자, 장현지 앞면쪽. 자, 그러나 원터. 장현지의 킥도 이제 데미지가 좀 들어가긴 하죠. 그렇네요. 자, 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우킥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장현지의 펀치가 좀 더 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장현지의 지금 코너 쪽에서는 계속 파고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원넷 탱다운. 아, 탱다운 좋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확실하게. 자, 하프가드 잡아냈고요. 자, 사이드마운트에서 하프가드. 자, 풀마운트 탔습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자, 파운딩. 자, 그래서 레그크님이 되어있고 오른팔 파고들고 있죠. 리얼 레이키트 초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얼 레이키트 초크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떨구려고. 일단 자세를 잡고 있는 장현지인데요. 그대로 장현지가 지금 위로 서고 있는데요. 뒤로 한번 돌리면서. 자, 지금은 좋았죠. 자, 하지만 이제 돌려지면서 오히려 장현지가 위로 올라오고 양서가 밑으로 깔리게 됐습니다. 네. 두 선수가 지금 기대 이상으로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현지도 일단은 그 상황을 바꾼 상태에서 확실하게 지금 뺏긴 포인트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자, 여기서 다리가 저렇게 들어간다면 안바로 빠질 수도 있고요. 빠지는군요. 장현지. 자,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장현지. 양서우 선수는 지금 케이지 쪽으로 밀려나게 되면 좀 어려워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양서우 쪽 세컨에서도 결코 빠지지 마라. 앞으로 나가야 된다. 네. 왜냐면 밀리다면 여기서 한 두 발짝만 밀리면 펜스거든. 어허. 자, 약간 흔들리며 왼손. 오른손. 안면 쪽에 약간 흔들리고 있는 양서우 선수. 그러나 자, 원액 딛다운. 아, 부드럽게 돌리면서 스위버. 근데 장현지가 목 잡아냈죠. 스위버 일어섭니다. 스위버 일어섭니다. 자,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 어, 오른팔. 자, 그대로. 자, 리얼 맥킹을 척. 아, 턱 위쪽인데. 걸리나요? 자. 그대로 경기에 끝났습니다. 네. 레드 코너 장현지 선수가 2대1로 판정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경기 시작이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초반부터 펀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장현지와 박보연. 자, 지금 치고 빠지는데요. 장현지. 아, 상체 움직임이나. 네. 상당히 좀 리듬이 크라합니다. 두 선수 모두. 오우, 제모 라이트. 자, 킥 흘려내는 장현지 선수입니다. 자, 들어옵니다. 자, 들어가면서 장현지 선수의 왼손이 박보연 선수를 한번. 앞면 앞면 앞면. 아, 그리고 끌고 내려옵니다. 아, 박보연 선수가 지금 다리를 하나 걸어 넘어트리면서 끌고 내려왔어요. 아, 지금. 네. 풀마트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지금 장현지 선수가 이제 그래플링. 그런 기술이 상당히 좀 수비나 공격이 모두 좀 약한 선수인데. 공격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하위 포지션에서 압박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잡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장현지 선수인데요.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도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자, 오른손 계속 두들겨주고 있고요. 계속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 지금은 경고가 하나 주어졌는데요. 네. 자, 장현지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스팅 상이 됐고요. 자, 치고 빠집니다. 다시. 아, 펀치 게임 장현지. 자, 리킥 찾고 다시 양손을 쓰고 있습니다. 박보현. 털어내려고 하는 장현지 선수. 그렇습니다. 어, 이번엔. 자, 목죽을 좀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어, 장현지 선수가 지금은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밀착하고 있는 장현지 선수입니다. 자, 박보현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아, 그립이 풀렸어요. 자, 빠진 상태에서 들어갔던 장현지의 연발 리킥도 좋았습니다. 자, 1라운드가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나이트! 장현지. 자, 왼손 또 날려봤습니다. 네. 아, 잽을 주고 받았습니다. 박보현 선수는 확실히 이전 단체 스타일처럼 좀 더 문구를 날려봤었는데. 네. 그 사이로 뒀던 장현지에 꽂아주는 펀치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장현지가 계속해서 복귀를 움직이고요. 자, 지금은 펀치 공격. 연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오른손에 이어서 그 앞선 왼손. 장현지. 어퍼 좋았었고요. 왼손 또 펀치 좋았습니다. 자, 이번엔 끌고 들어옵니다. 스탠딩에서는 장현지 선수의 매서운 펀치만 해서 좀 봤거든요. 근데 이 영역은 앞서 1라운드에서 출발 유리한 모습 만들기도 했었고요. 박보현 선수는 또 이제 케이스 쪽으로 케이스 몰면서. 안 밀리려고 하면서 앞서다 치고요. 알겠습니다. 자, 연탄 공격. 힘을 좀 내고 있는 박보현 선수. 네. 자, 이번에 다리 좀 노려보나요? 움직여. 자, 일단 계속 오른손을 번갈아가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오른손 다리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데. 자, 백으로 타려고 했던 박보현 선수고요. 자, 수비로 지금 버티고 있는 박보현 선수입니다. 자, 니킥을 차면서 다시 빠져나오는 두 선수. 커뮤니션 좋았습니다. 장현지. 자, 마지막 1라운드. 정리가 됐습니다. 32점수 레드 3대0으로. 3대0 심판 경환일치 판정수기 나왔습니다. 자, 장현지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김명고와 율리아 토스키나. 자, 가벼운 스탭 밟아보는 김명고. 자, 거리 싸움과 압수로 싸움. 라이트 김명고. 자, 지금 킥의 강도가 상당한데요. 네, 그 상태에서 클린치 레싱 쌈 걸어보고 있는 율리아 선수가 되겠고요. 자, 율리아 선수가 계속해서 네 클린치 사과. 자, 계속 앞선, 그리고 나와있는 다리킥. 자, 지금 킥 캐치가 됐는데요. 자,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고개를 살짝 잡혀있는 김명고. 자, 떨어지면서 라이트. 자, 왼손 들어오는 율리아 선수입니다. 네, 근접선으로 들어갔던 율리아 선수의 펀치도 위력적이었고요. 일단은 자리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뽑아내야 되는데 계속 그립을 만들어내고 있는 율리아 선수요. 지금 고개가 잡혀있는 선수입니다. 아, 김명고의 위기. 자, 고개가 잡혀있는 상황. 아, 지금은 팁이 됐어요. 팁아웃. 자, 이 상태에서 율리아 선수 자신의 오른쪽 대 내준 상태에서 오른팔 걸어주면서 균형을 잡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왼팔로 걸어주면서 오른팔 들어 올려주면서요. 이제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초크 압박이 들어가는 거고요. 투스키나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볼루콜어 율리아 투스키나 선수의 승리입니다. AFC 첫 경기 시작입니다. 베텀급 입식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백종선 네블리가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신민이와 펑샤오찬. 자, 다시 들어왔어요. 원투. 자, 지금은 살짝 물어졌습니다. 펑샤오찬. 자, 주저앉고 말았고요. 카운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라이트, 신민이. 자, 과감하게 들어가는데요. 펑샤오찬도 반격의 펀치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거의 지금 뭐 킥게임이 아닌 펀치게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반격의 펀치, 라이트. 자, 그런데 펑샤오찬의 오소펀치도 굉장히 위로 쪽으로 들어갔었어요. 자, 두 선수 모두 지금 유효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들어오는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클린치한 상태에서 2, 3회까지는 공격 허옹이 가능하지만 아, 주신이 바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신민이가 일단 클린치를 겁니다. 기다리는 펑샤오찬. 원투! 라이트 좋았습니다. 잘 맞췄죠? 자, 신민이의 끊어치는 주먹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오우키트를 섞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왼손 좋았습니다, 신민이. 확실히 뭐 상체 웃기면 좋고요. 다시 왼손 들어오면 신민입니다. 자, 난타전 다시 한 번. 원투! 지금 한 번 두 선수입니다. 왼손 신민이. 자, 클린치 그리고 리키까지. 아, 그리고 이제 클린치 상태에서 붙었다 떨어진 상태. 오오오! 아, 지금은 하나 허용했습니다. 자, 신민이. 일단 클린치. 클린트 위주로 일단은 착신하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기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난타전인가요? 들어옵니다. 아, 왼손.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아, 아, 아! 먼 거리에 있다가 오로손 쏘면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속어주는데요. 들어서면서 다시 한 번 근접전. 양옥을 벗고 있습니다. 라이트. 자, 펑시아오 찬. 다시 들어옵니다. 신민이. 피가 좀 계속 흐르고 있고요. 본인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난타전. 아, 다시 왼손 들어갑니다. 자, 올려치는 신민이. 자, 그 전에 신민이 선수의 펀치. 자, 킥의 빈조수가 늘어났습니다. 펑시아오 찬. 다시 난타전. 펑시아오 찬이 왼발 하이킥 이후에 왼발 로우킥. 네. 바디킥도 정말 뭐 섞어주면서. 아, 본인도 좀 어느 정도 눌리고 있기가 큰 것도 모르고 싶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흘려내고. 10S초 안쪽입니다. 레드 코너. 5대0. 심판 전원일치 판정수. 신민이 선수의 승리입니다. 신민이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1라운드에 뽑았던. 다운. 아, 운명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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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